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교육 강사 이월레입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과 주블록체인 랩스에서 개발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브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터치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꾸시고 그러면 여기 위에 코브라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COV 이렇게 그러면 질병관리청 코브되어있죠? 전자예방접종증명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코브,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여기 앱정보 있죠? 모든 앱들은 이렇게 설치하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앱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이래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과 주 블록체인 랩스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19 디지털 예방접종인증 앱입니다. 블록체인 기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명서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고 증명서를 인증할 때 어떤 서버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 민감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네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사용자는 일부 기능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인증할 수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설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초록이 한 바퀴 다 돌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앱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앱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필요 없으면 삭제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삭제한 다음에 다시 재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 인증하라고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것들도 다 함께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근데 인터넷에서 우리가 인터넷이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앱을 설치할 때는 인터넷이 가능해야 돼요. 아니거나 아니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되든지 아니면 본인의 데이터가 무제행이라고 하면 확인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기 버튼이 활성화됐으면 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이렇게 문자가 뜨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 만큼 근데 밑에 설치해도 아직은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선택됨이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국가나 지역도 이렇게 선택됨이라고 나와 있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건너뛰기 하시면 다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용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완벽한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서버에 사용 기욕이 남지 않아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음 증명서 제출 및 상대방 검증 기능 생성된 QR코드를 나의 증명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QR코드를 카메라 스캔으로 검증합니다. 선택에 따른 추가 정보 제공 성인 인증을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제공할 수도 있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사용한대요. 향후 접종받은 다양한 백신의 정보를 호부를 통해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패스 인프라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처음 나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각자 나라에서 좁은 범위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감안을 해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버튼 터치하시고요. 이렇게 접근 권한 안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그렇죠? 프로필에 파일을 첨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확인을 안 하시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앱들이 다 비슷합니다. 자, 확인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수집하려면 동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약관동의 터치 하단에 있는 확인 터치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물론 여섯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외우기 쉬운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정합니다. 두 번 반복 차원에서 두 번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겠죠? 자, 여기 본인 인증하기 터치 그러면 본인 인증 안내 자, 본인 명의 기기로 인증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들이 추가될 예정이래요. 지금은 지금은 아, 여러 개는 아, 할 수가 없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당 한 기기만 허용을 한대요. 새로운 기기에서 본인 인증 시 기존 기기에 설치된 코브는 초기화 된다고 하니 네, 잘 확인하시고 한 쪽에서만 한 기기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자,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가장 편한 건 뭐예요? 휴대폰 본인 인증이죠. 그래서 휴대폰 본인 인증 확인 터치 자, 그러면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 터치해 주시고요. 아, 단에는 전체 동의 터치 하시고 여기 패스로 인증하기 터치 자, 패스로 인증하기는 여기에 보시면 패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문자로 인증하는 게 훨씬 받기 좋겠죠? 그래서 문자로 인증 터치 하시고요. 자, 이름을 적습니다. 자, 휴대폰은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실명, 이름 쓰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주민번호도 쓰십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휴대폰 보는 숫자만 쓰시고요. 자, 여기에 이동 이동 터치 안 되죠? 왜냐? 여기에 인증 정보에 체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증 정보 기억하기 앞으로 간편한 인증을 위해 인증 정보를 기억합니다. 인증 정보는 브라우저에 암호화 후 저장되며 공용 PC 및 단말기에서는 해당 기능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혼자 쓰는 거에서만 사용하여라는 뜻이겠죠? 자, 확인 스마트폰은 개인만 쓰니까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좋겠죠? 자, 확인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로 6자리 번호가 오겠죠? 자, 이렇게 696037 그러면 여기에 자, 696037 아, 저처럼 이렇게 위에 팝업창으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돌아가기 버튼 해서 문자로 가셔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가셔서 문자 그쵸? 홈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 가셔서 여기에 번호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돌아가실 때는 다시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 확인 터치 자, 그러면 다른 기기에서 사용 중이신가요? 왜 물어볼까요? 네, 한 기기에서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기에서만 할 거기 때문에 인증하기 터치 자, 그러면 본인 인증만 완료한 거예요. 자, 본인 인증 이름 생년월일 그쵸? 인증 완료 자, 확인 터치 그러면 본인 인증 증명서가 이렇게 발급이 됐어요. 성인인 자, 그럼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가 있죠? 네, 발급받기 터치 그러면 질병관리청에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자,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제출하기 확인 그러면 질명서가 발급됐어요. 백신 어떤 백신이냐?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는 화이자에서 전 화이자 걸 맞았거든요. 화이자 그 다음에 이 번호는 그 예방접종에서 나오는 약품의 번호일 거예요. 그 번호 접종은 1차만 아직 1차만 맞았기 때문에 1차 날짜 어디서 맞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맞았는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확인 버튼 터치 그러면 이렇게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카오톡 QR코드 아니면 네이버 QR코드 아니면 토스 QR코드 본인이 사용하는 QR코드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카카오톡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홈버튼 누르고 자,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카카오톡 자, 여기 카카오톡에 보시면 이거는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을 길게 터치합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위젯 기능이 있죠? 여기 위젯 기능 위젯 기능을 터치하면 카카오톡의 캘린더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일정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QR 체크인이에요. 자, 여기 사이즈 보이시나요? 작은 사이즈 자, 한 번 더 눌리면 얘는 큰 사이즈 추가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카카오톡 멤버십 이에요. 요것도 추가해서 쓸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QR 코드를 한번 추가할 거예요. 작은 사이즈 요거를 추가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 자, 이 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없으시다면 자, 있는 분 먼저 있는 분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있는 작은 거 큰 거 두 개 나와 있다고 치면 자, 작은 거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저는 지금 QR 코드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 화면에는 안 보이는 이유는 나름 얘가 보완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것들은 저랑 같이 이 과정까지 따라왔다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예방접종정보보기가 있어요. 그걸 터치 하십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조금 전에 설정한 마이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거든요. 거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 예방접종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서가 뜹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위젯 기능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자 위젯 기능이 있는 경우 했어요. 없으신 경우는 카카오톡 터치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QR 체크인이 보일 거예요. QR 체크인 터치 하시면 여기도 보완사항이라 안 보이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QR 코드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단에 보시면 예방접종정보보기 터치 하시면 비밀번호 누라고 나오죠. 만든 비밀번호 써주시는 거죠. 터치 자 그러면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고부에서 등록하고 QR 코드에서 확인하고 예방접종 업데이트 정보 업데이트는 자 다시 내가 다시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하는 거겠죠. 동의 다음 자 이렇게 카카오톡 지갑에서 예방접종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그죠? QR 코드 보기 터치 그러면 다시 QR 체크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정보보기 다시 터치 그러면 비밀번호 누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밀번호 넣으시고 그러면 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코브 질병관리청과 주 블록체인 랩스에서 개발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생성하기 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1 5 5 2 6 6 6 6